안녕하세요. 현대모비스에서 준비한 딜리버리 컨셉 차량 앰비전 투고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올해 초 모비스에서 공개한 EV 기반 도심형 초소형 모빌리티인 앰비전 팝과 유사한 디자인을 가진 이 차량은 모비스에서 개발 중인 공항 특장차, 소형 및 중형 지게차에 적용될 30kW 수소연료전지 파워팩이 적용된 도심형 근거리 딜리버리 모빌리티입니다. 보시다시피 수소탱크는 시트 하단에 배치하고 시트 후방에 연료전지 파워팩을 패키징한 컨셉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앰비전 팝 대비 600mm 길어진 전장은 딜리버리에 충분한 러기지 공간을 확보하였고, 리어 범퍼에는 탈장착 가능한 카트를 적용하여 운반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. 전반 글라스에 적용된 외부 커뮤니케이션 디스플레이와 더불어 리어 및 사이드 글라스에 외부 광고형 투명 LED 모듈을 적용하여 향후 성장 가능한 모빌리티 광고 플랫폼에 대비하였습니다. 차량 내부에는 플라스틱 팻 팔레트를 인테리어 내장재로 업세이클링하고, 시트에는 리사이클드 패브릭을 적용하여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 디자인 컨셉을 제시하였습니다. 그 외 차량에 적용된 시스템믹 컨셉은 앰비전 팝과 동일한데요. 몇 가지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, 미국 USPS 차량의 경우 우편함의 물건을 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RHD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. 앰비전 투구에 동일하게 적용된 스티어링 휠 좌우 슬라이딩 컨셉의 경우, 이와 같은 배송에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또한 가장 큰 특징이었죠. 조향, 제동, 구동, 서스펜션이 통합된 E-KONER 모듈이라는 기술의 컨셉을 적용하여, 이 좁은 공간에서 제자리 회전 및 크랩 주행을 통해 평행 주차를 할 수 있는 실제 구동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앰비전 투구의 네이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, 딜리베르의 느낌을 살리기 위한 투구라는 명칭에 수소를 뜻하는 H2를 결합하여, 본 모델 같은 경우는 H2고라고 명명하였고, 배터리가 장착된 컨셉은 E2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. 이상으로 앰비전 투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